충북 이전 공공기관들의 합동채용설명회가 한국교통대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지 이력서 작성 요령도 알려줍니다. 단정한 용모를 위한 메이크업 부스에는 여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남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음으로써 뭔가 좀 더 호감적인 외모를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충북으로 이전한 10여 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연 채용설명회입니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의 범위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남지역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약간 수도권이나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대학 다니면서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걸 해소해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한편 지역 인재의 범위가 확대되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북의 학생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충북은 혁신도시가 아닌 충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도 충북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해 합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지역 혁신도시법이 생기기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인재 의무 고용 제도가 시작되면서 채용된 신입사원 중 충북 지역 졸업생들은 5명 중 1명꼴. 이 비율을 3년 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채용 설명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